안녕하세요 국산차 연료조차의 국무닝총박들의 정진아 매니저입니다. 자 오늘 함께 볼 차량은 그랜드 스택스 스택스 차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비대면 탁송 가능하고요 프라알부 가능합니다. 국산차 1년 보증해드리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. 또 주말인데 차량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. 함께 오셔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첫번째 차량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출발! 첫번째 차량 그랜드 스택스 3인승 디젤 벤 스마트 차량이죠. 판매가격 900만원입니다. 2018년 시기구요 주행거리 20만km 단 5월 24일 어제 들어온 차량이에요. 지금 현재 상품화 진행 중인 차량이죠. 성능 기록보 보겠습니다. 자 매연 4%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. 네 사고 없구요 단순술이 있습니다. 프론트 핸더 여기에 단순술이 있습니다. 하지만 누유가 있네요. 아이고 누유 있는 차량은 여러분 구매하시면 안됩니다. 자 첫번째 차량이었고 두번째 차량 네 자 그랜드 스택스 12인승 디젤 럭셔리 모델이죠. 판매가격 1050만원입니다. 2012년 시기구요 주행거리 9만 7천km로 된 차량입니다. 스택스 12인승 차량이죠. 네 교회에서 많이 쓰는 차량 자 매연 7%구요 용도변경 없습니다. 네 사고 없구요 단순술도 없어요. 네 미세누리도 없는 깔끔한 차량입니다. 괜찮죠? 네 썬루프 되어 있구요 썬루프 이렇게 멋지게 되어 있죠. 네 괜찮은 차량 네 시트컨디션 양호하게 되어 있어요. 네 괜찮죠? 타이어 상태 휠 상태 양호하게 되어 있습니다. 네 키 보이구요 네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. 내비게이션도 있구요 주행거리 괜찮습니다. 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. 자 현재 상품화 진행 중입니다. 사진 하나밖에 없어요. 자 11인승 디젤 럭셔리 자 판매가격 710만원 좋죠? 2014년식이구요 주행거리 14만키로 네 어디에 들어온 차량 자 매연 4%요 예 용도변경 없어요 사고 없구요 예 단순술이 예 여기 부분 도어 쪽에 있네요 미세누리 두개 있네요 아이고 두개 있으면 아 이 차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차량 자 판매가격 1570만원이구요 2018년식입니다 주행거리 10만키로로 된 차량입니다. 스타렉스 12인승 디젤 차량이죠 네 성능기력 보호 매연 3%요 용도변경 렌트력 있습니다 사고 없구요 단순교환 있네요 이쪽에 도어 쪽에 있네요 미세누유는 하나도 없는 차량입니다 네 괜찮죠 시트 컨디션 괜찮죠 괜찮죠 12인승 네 변해지겠네요 12인승 차량 네 타이어 양호하구요 네 휠 상태 괜찮습니다 엔진도 양호하게 되어있습니다 트렁크 되어 있구요 네 좋죠 네 괜찮은 차량 미끄럼 방지 있구요 네 괜찮은 차량입니다 양방향 열선 시트 되어 있죠 되어 있구요 내비게이션 하고 네 후방 카메라는 없네요 1570만원에 주행거리 10만키로 된 차량이에요 다음 차량 자 판매가격 950만원입니다 2015년식이구요 주행거리 16만키로로 된 차량 외관으로 보면 괜찮죠 자 그랜드스타엑스 3인승 밴이에요 디젤 밴 차량이에요 성능기력 보호 매연 4%요 용도변경 없습니다 사고 있습니다 단순교환은 있어요 뒤쪽에 커터 패널 리얼 패널 이쪽 부분에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미세누유는 하나도 없네요 괜찮은 차량 되겠어요 네 엔진 상태 괜찮구요 열렬 괜찮습니다 괜찮죠 네 열선 시트 양쪽에 다 있구요 후방 카메라 있구요 타이어 괜찮습니다 휠 상태 괜찮구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되어 있구요 네 괜찮은 차량 내비게이션 있구요 네 3밴입니다 디젤 차량이죠 괜찮은 차량 950만원입니다 네 다음 차량 볼게요 네 이 차량도 지금 상품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판매가격 599만원입니다 자 2010년식이구요 주행거리 14만키로로 된 차량이에요 아스타렉스 5인승 디젤 밴이에요 자 매연 10%요 자 용도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고 단순교환 없습니다 미세누유도 하나도 아무것도 없는 차량 아 좋네요 차량 상태 괜찮고 네 완전 무사고에 가격 좋네요 가격 좋습니다 네 경유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자 판매가격 1000만원 네 2016년식이구요 주행거리 14만키로로 된 3인승 디젤 밴 차량이에요 네 괜찮죠 네 겉으로 보면 괜찮습니다 자 용도변경 렌트 이력 있어요 영업용 이력 있습니다 자 사고이력 없구요 단순교환 없습니다 자 미세누유도 없는 차량이겠네요 자 시트 컨디션 아주 좋네요 위에도 네 옵션들 되어 있구요 괜찮죠 네 열선 시트 양쪽에 되어 있는 옵션들 네 미끄럼 방지 있구요 타이어 휠 상태 양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엔진도 나쁘지 않구요 네 선벤이니까 트렁크도 넓게 되어 있구요 철판 작업도 하셨습니다 네 되어 있죠 네 좋죠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구요 네 괜찮습니다 요즘에 쿠팡 하시는 분도 많고 물류 작업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이런 차량 좋은것 같습니다 자 다음 차량 네 다음 차량 자 판매가격 699만원이구요 2015년식입니다 주행거리 8만3천키로 된 네 어린이 보호차 12인승 차량 이런 차량 또 캠핑카로도 예 용도 변경 하셔서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매연 3%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있습니다 아 사고 있네요 예 여기 부분 주요 부분 엔진 부분 쪽에 자 인사이드 패널 하고 사이드 패널 네 여기 부분은 여러분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이거는 네 스킵 넘어갈게요 저는 차량 사시면 안됩니다 자 와 판매가격 450만원 가격은 좋습니다 자 2011년식이구요 주행거리 20만키로 된 5인승 디젤 벤 차량이죠 네 여기까지는 합격 네 가격도 너무 좋고 합격이에요 네 괜찮죠 성능이로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매연 4%요 용도 변경 없어요 네 사고 네 사고 있어요 네 단순 교환도 있습니다 그럼 어디 있을까요 후드 프론트 도어 라지터 커터 패널 사이드 실 패널 요기 요기 네 요기 요기 네 엔진은 안 먹었어요 괜찮네요 이 차량은 괜찮네요 자 미세류는 하나도 없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네요 가격 괜찮아요 네 가격 네 주행거리 비닐코 네 가격이 괜찮은 차량이 되겠네요 네 좋아요 엔진 상태 양호합니다 네 타이어 휠 상태 좋구요 블랙박스 있습니다 네 좋죠 네 괜찮은 차량 되겠네요 열선 시트 양쪽에 있구요 이런 차 좋습니다 네 가격이 뭐 450만원이면 뭐 네 너무 괜찮은 차량이 되겠네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판매가격 650만원입니다 네 괜찮죠 2011년식입니다 주행거리 14만키로 된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지금 현재 상품화 진행 중입니다 사진 별로 없네요 네 사진 네 시트 후방 카메라 있구요 네 네 트렁크 아주 높죠 삼벤입니다 디젤 자 매연 3%로 되어 있구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네 하지만 사고가 있어요 네 단순 소리도 있습니다 여기 부분하고 네 사이드 실 패널 쿼터 패널 후드 프론트 트렁크 라지에터 이쪽 부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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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다 먹었네요 네 하지만 엔진 안 먹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 뉴욕에 있어요 실린더 헤드 스킷에 뉴욕에 있습니다 이런 차량은 구입하시면 안 돼요 네 아무리 싸도 구입하지 마십시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자 판매 가격 420만원입니다 연식은 2010년식이구요 주행거리 12만키로 된 차량이에요 이 차도 지금 상품화 진행 중입니다 5인승 디젤 밴이죠 자 성능기록부 매연 5%로 되구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와 와장창 났네요 앞에가 사이드 인사이드 사이드 멤버 이쪽이 다 먹었네요 이 차도 여러분 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사지 마십시오 네 마지막 차량 마지막 차량 되겠습니다 자 판매 가격 1070만원입니다 2016년식이구요 자 주행거리 12만키로 된 3인승 디젤 밴이에요 네 여기까지는 아주 괜찮은 차량 성능기록부 보겠습니다 매연 4%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네 사고 없구요 단순술이 있네요 여기 도어 쪽에 단순술이 있네요 미세누는 하나도 없는 차량이에요 괜찮죠 시트 컨디션 괜찮구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되어 있구요 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트렁크 넓게 되어 있습니다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런 차 괜찮습니다 이런 차 좋아요 괜찮네요 네 가격 네 1070만원이구요 주행거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연식도 괜찮구요 자 이런 차 추천드릴께요 자 여기 보시다가 원하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전화로 연락 주십시오 주말인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